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러블리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몇일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예요? 발레아주 마지막으로 이곳은 1년간 거의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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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은 블리츠는 맞나요?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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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터치 터치업 오늘 블런드 애쉬 블런드 네 브런드 그 작업을 봤어요 훌륭한 작업을 봤어요 훌륭한 작업을 좋은 작업을 믿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브라질로 브라질 브라질 오케이 호일 좀 갖고 와요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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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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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 어디서 했어요 아 아 말레이시아 코알라 럼푸 아 말레이시아 오 그 트레버 그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을 그만두고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아시아 전역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행을 다녔지만 이제는 다시 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 오 구구 예스 아 일박 한 아 한국에서 일을 알아보고 한국에서 이 hacer einem 일을 알아본 것이라고 inspires 한국에서 일을 알아보고 마이샤 로얄살론 서치? 인스타그램? 아, 죄송합니다. 서치원. 저희 로얄살론 검색하고 오셨나요? 로얄살론을 찾으셨나요? 아, 아니요. 아, 친구. 친구? 아, 코레안 친구? 아, 브라질, 코레안 친구. 인스트를 정말 잘한다고 했고, 그녀도 여기 와서 머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을 때...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여기 또 왔어요. 왜? 어떻게 어렸을까요? 아... 시크리. 아, 어디 뭐예요? 아, 너? 아, 너무 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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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음식? 아, 한국 음식. 아... 복이, 비밀밥, 김밥. 아, 좋았어. kad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진짜 멋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